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산에 왔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여기 산이 굉장히 푸르러웠었는데 지금 이제 낙엽이 지고 가을이 왔는데요 채집을 오늘 하는 걸 보여드릴 겁니다 제가 무엇을 잡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사업소 들고 왔어요 채집하려고 삽도 들고 왔고 채집하려고 삽도 들고 왔고요 자 여기서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이 산에 과연 사슴벌레랑 있을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오늘은 굉장히 날이 좋아가지고 모기도 없고요 날파리도 없어서 딱 이 시기가 채집하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모기가 없습니다 굉장히 좋은 날씨죠 이때 채집을 하면 좋고요 네 자 한번 해볼게요 여기 길이 없기 때문에 길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즘에 낙엽이 많아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 갈피를 못 잡겠어요 자 우선 무작정 걷다가 나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채집할 때 이렇게 되실 거예요 아마 굉장히 큰 나무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버섯이 나있고 여기 아래도 지금 많이 썩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한번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나왔따 나왔따 자 여러분들 여기 하자마자 유충한 말이 나왔습니다 와 여기 있겠네 한번 계속 해볼게요 지금 오자마자 첫 나무거든요 한번 와 근데 진짜 딱딱해요 와 여기 있다 와 대박 이게 지금 여기 주황색깔 이게 사슴벌레 유충 머리거든요 자 이걸 꺼내려면 제가 또 필수템인 제가 드라이버를 챙겨왔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거 한번 빼봐야겠구만 여러분들 제가 항상 하던 거 있죠 이거를 이렇게 해서 빼내는 겁니다 일자 드라이버로 이런 식으로 낚시를 하는 건데요 아 이게 너무 깊숙하게 박혀 있는데 야 자 아까 방식으로 빼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제가 위에 나무를 손톱기로 부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낚시를 하는 거죠 지금 대충 보더라도 이 친구는 톱사슴벌레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수컷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자 어 옆에 흰개미들도 있어요 와 흰개미랑 공전을 했네 자 이야 잡았습니다 자 한마디 또 잡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채집을 제가 할 건데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면서 나중에 채집을 하실 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기 영지버섯 저 영지버섯 아닙니까 자 이따가 습득해서 가야겠다 와 지금 이게 위에 치다 보니까 어 지금 위에 쪽이 많이 비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애벌레들이 많이 먹고 어 이제 땅으로 들어갔다는 느낌이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땅을 이런 걸 하고 있는데요 자 이걸 한번 뽑아 볼게요 여기에 막 성충 애벌레랑 막 다 나오거든요 오 여기 뭐야 오 오 여러분 여러분 아 이거 우아보전이네 자 우아보전이긴 한데 오 자 톱사슴벌레 앙컷이 나왔습니다 아 우아보전이긴 하네요 자 조금 아쉽지만 지금 그래도 이 친구 채집했습니다 자 우선은 클게통에 넣어 놓을게요 자 저 애벌레들이 톱사슴벌레일 가능성이 크겠네요 자 지금 성충도 나왔습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뽑아야 됩니다 자 항상 말하지만 여러분들 절 따라하시면 못 잡는 일은 없어요 오 여기 뭐 하나 또 있다 오 또 나왔어 뭐야 여러분 여기 또 나왔습니다 자 진짜 나오죠 와 와 와 앙컷들이 막 나오네요 이게 땅 파면은 이럴 때 땅을 파면 더 나옵니다 제가 큰 삽을 챙겨왔기 때문에 자 자 촬영이 지금 엉망이죠 아 촬영이 엉망이지만 여러분들 제 거 채집하실 때 도움 되시라고 많이 보세요 자 지금 채집은 지금 가셔야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지금 일령해벌레 또 나왔습니다 자 이런 것도 소중하게 다 챙겨 가세요 여러분들 이런게 보통 번데기방입니다 굉장히 매끄러워요 가을은 이제 여러분들이 채집하기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겨울에는 너무 땅이 얼어서 땅이 얼어서 채집하기 어렵고 여름에는 이제 다른 기내나 뭐 따 말벌 모기 등등이 굉장히 많아서 채집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가을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이거 나무가 아니라 돌이었네 아 이게 풀이구나 자 나무풀이에도 애벌레들이 나옵니다 와 이게 흰개미 여기 안에 흰개미 많이 들어있어요 자 이야 우와 이거 하늘수유충 여러분들 하늘수유충이 나왔습니다 하늘수유충 와 오랜만에 채집 나오니까 재밌네요 제가 맨날 여러분들 상담도 하고 막 이것저것 하다보니까 안돼 아이고 하늘수유충 한 마리 죽었다 자 여긴 안나올거 같고 땅을 한번 파야될거 같아요 어 이거 뭐야 헐 여기 애사슴벌레 자 지금 땅에서 이제 돌멩이랑 흙이 막 나오는데 여기가 원래 잔뿌리가 사슴벌레가 먹었던 곳이 있기 때문에 땅을 파면 나오는 거에요 방금 애사슴벌레 앙컷도 나왔습니다 상태가 안 좋긴 하지만 나오죠 자 이런식으로 땅을 파다 보면 제 생각에 수컷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우와 얘 두 개 애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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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는데만 하는게 아니라 뿌리까지 찾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애벌레가 있습니다 야 나왔어 자 이게 애벌레 나왔죠 자 이런식으로 뿌리를 찾아서 하는 겁니다 와 그리고 또 색다른 친구가 나왔는데요 땅을 파니까 이게 흰전박이 꽃무지도 나왔습니다 와 오늘 굉장히 신기한거 많이 나오네요 한울수부터 해가지고 땅을 파니까 막 나오네 네 아까 채집하다가 어 더 안나오는 것 같아서 지금 자리를 이동했는데 지금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은 지금 이게 시큰입니다 사슴벌레가 먹었던 흔적이죠 그러니까 먹은 흔적을 시큰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큰이 발견이 되었어요 지금 어느정도 촉촉합니다 말라있지 않고 촉촉한거 봐서는 지금 여기에 유충이 있는거 같아요 지금 추우니까 지금 뿌리 아래로 내려갈겁니다 멀리서 보면은 약간 이런 비주얼이에요 자 와 아무것도 없는데 약간 이런 나무 이런 나무에서 한번 찾아보면 될거 같아요 아 여러분들 아까 그거 제가 아까 입구 따라갔었거든요 아까 여기 시큰이 있다고 막 해가지고 제가 따라갔더니만 여기 지금 장수말벌 나옵니다 와 지금 장수말벌이 와 잠깐만요 지금 동면에 완전 들어간게 아니라 지금 꺼냈다가는 이 친구가 와 자 이게 지금 장수말벌이 또 나왔어요 와 이거 뭐지 오늘 사슴벌레 잡으러 왔는데 장수말벌이 왜 이렇게 나옵니까 자 여기 장수말벌 또 나왔죠 아 또 장수말벌과가 하나 또 나왔죠 땅 파는게 너무 힘듭니다 혼자 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약간 나무가 이제 이렇게 상단에 노출된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직 애벌레 나오진 않았지만 이렇게 생긴 시큰들 먹은 흔적들이 이런 나무들을 찾아서 채집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좀 더 해볼게요 지금 대략 한 4-50분 정도 채집을 했는데 지금 많이 채집은 못했지만 지금 그래도 채집이 성공하긴 했습니다 애사슴벌레, 넓적사슴벌레, 장수말벌, 톡사슴벌레, 꽃무지 등등에서 하늘수도 잡긴 했는데 수량은 많지 않아요 와 지금 얘가 계속 동면에서 깨가지고 지금 날르려고 해서 지금 손으로 잡아놨습니다 자 오늘은 아 여기에는 조그만 동산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든 산에 사슴벌레가 있으니까 다중에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안녕